Remnant를 부르시고 계신다 Remnant를 부르시고 계신다 Remnant이 복음인데 복음 안에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자 이걸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안되지니까요 Remnant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이 기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있어도 한가지가 없으면 죽습니다 다 있어도 생명 없으면 죽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딱 다 거짓말하거든요 복음 아이라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참복음이면 전도문 열려요 이제부터 이런식으로 참복음을 누리면 교회 역사였나요 이런식으로 복음을 누리면 사업의 역사였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, 죄, 처주를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확실한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자 이게 Remnant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런식으로 참복음을 나면 find out 우리의 Remnant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성령은 살아가시고 정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영향의 힘입니다 우리의ggi은 힘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나를 enfor기 위해 마음의 힘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은 날 참고를avil합니다 당신은 이리와 자신을 강한 힘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은ę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아멘 아멘 아휘의 근세를 움직이는 기도 이게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되어집니다 저는 아침에 다하고 차 타고 오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도 전도에 대해서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많은데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회복하는 말씀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무조건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,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한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착각만 하지 않으면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힘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선정리의 에런냄님의 PersianAh 전세계로 거품을 걸고 날아오라 전세계를 향해 mandala 널 원하여 원하길 이루지나 날 원하길 수 있는 것 이것 말씀받은 것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전세계로 덩붙고 다 하나가 됐었네요